아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메인 MC인데 지금 우리가 메인 MC가 없잖아요. 도대체 누가. 국민 MC 유재석 어때요? 유재석? 유재석 씨. 네, 유재석 씨 안 오신다는데. 어쩌죠? 우열 씨, 유희열 씨 어디죠? 어 유희열 좋은데? 여러분이 좋은데 될 것 같은데요? 저 유희열 뽑으시고 싶어요. 저는 다 좋다 있으니까 유희열 하는 걸로 해. 우연이 형은 유희열 좋지. 네 아 유열도 안 한다는데요? 아 그래 그럼 너무 철하해 스케줄이 안 돼요 부담스럽대요 음악에 전자만 대요 에바야드인데요 민준이랑 어디 다 아닌데 그럼 전형 옷을 밖에 안 담았는데요? 누구 다른 사람 없네? 뭐야 이거 빨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른 사람? 아 전형 옷 내가 어디가 어디서래 나 정도 충분하지 가격 대비 최고야 이 채널이 용감해졌다 방송가 최측근들의 용감한 프로젝트 정글 같은 방송가 생생한 뒷담화 베테랑 작가들의 거침없는 독살 하나부터 열까지 스타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진단한다 왜 살려달라고 하느냐 잘 되는 게 이상하지 국내 최초 실전 스타 코칭쇼 이 채널 오리지널 용감한 작가들 이 채널 오리지널 이 채널 오리지널